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집값이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해보게 되면 미국의 소위 물가, 10번 정도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추세는 보입니다마는 소위 미 연준의 그런 물가 목표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건원물가를 잡는 데는 지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아마 그게 제가 사전을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 그러니까 물가를 잘 잡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번을 이제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황 상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불황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불황을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게 되면 고금리 상황이 미국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다방면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자신도 이제 미국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다 보면 이게 금리를 10번 올려도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데 노동시장은 아주 그냥 탄탄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우려가 들지만 확실한 건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 이유는 아니 지금 보니까 집값도 좀 반동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늘려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가지고 돈을 우는 겁니다. 저거는 아닌데 물론 여기 전제조건은 제 자신이 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은 예상하는 것이 그냥 제 능력 바퀴죠. 이거 보시게 되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금리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만 하더라도 심상찬한 가계대출 5월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주택담보대출이 87%가 늘어나고 신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같은 월에 비해가 30% 정도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계대출 폭탄 다시 증가 이게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19개월째 증가폭 최대 집값 다시 불분나 5월 가계대출 증가 4.2조로 10개월 만에 제대 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때인가 이게 5월하고 6월에 집중력 쏟아져 나오는 기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사슬이 이 원인을 이야기해놓은 겁니다. 행정지도 같은 형식으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말도록 그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영글 비투 다시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 이런 금리나 가격이라는 것은 신호등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과열이 좀 가라앉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뜻도 있겠죠.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행정제도는 편리하지 않습니까 은행들을 압박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올 상반기에 5대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새로 빌려준 신규 가계대출이 95조 원대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61조 원보다 56%나 급증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금리에 대한 일종의 행정지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규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에서 84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특히 가격 관리나 가격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인 논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1,8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조 8천억 줄였는데 이건 당연히 금리가 올려가니까 금리 부담과 원리금 부담이 들기 위해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당연히 보인 반응이죠. 그런데 한국은 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당국의 은행들의 편한 금리 장사를 질타하고 시장금리가 하락시로 떨어사자 다시 가계빚이 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개인신용대출도 11조 원 이상 늘어났고 작년 정가에 2조 5천억 이상 불어났다. 빗줄이기 분위기가 사라지고 3040세대를 중심으로 영걸 비툭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금리 억누리는 가계부채 폭발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계심이 약해져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금리 부담이 커지는 그런 국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만 보면 안 되고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미국이 권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이 아마 미 연준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누어집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고금리 추세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경기 불황이 이렇게 엄습하더라도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무장해제가 돼 가지고 마지막에 잘 지적해놨는데 적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와 사회에 방문한 투기 심리가 다시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들 무리한 빚을 내서 하는 아파트 투자에 갱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격이 시그널을 그렇게 안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알아서 다들 잘 하겠지만 한국의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하고 지금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 우리가 이거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5권 추가적으로 다른 책들을 계속해서 내지 않더라도 이 5권이 그냥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정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표소를 어떻게 손을 댔는지 이 득표소 손을 대는 방법은 거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5권의 책만으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선거가 국민들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데 이번의 선거 문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참정권을 계속 지키고 대한민국이 기리끼리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